월산대군 부인 박씨는 여러 추문들이 따라다녔는데 남편이 죽자 여종과 동성애를 즐긴다는 소문도 있어 성종이 확인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그녀는 남편이 죽은 뒤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 흥복사를 지었는데 성종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형수의 불사 건립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월산대군 부인 박씨에 대한 유신들의 반대는 그녀에 대한 이상한 소문으로 변질되어 혼자 사는 여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연산군은 어린 시절 병이 나면 월산대군의 집인 덕수궁으로 피접을 갖는데 잔병치레가 많아 어린 시절 대부분을 월산대군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월산대군 부인 박씨는 어머니가 없는 연산군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는데 연산군은 박씨 집에서 세자를 양육하게 했습니다. 세자가 장성의 경복궁에 오자 함께 오라 명했는데 어머니 없이 자란 연산군에게는 박씨가 어머니와 마찬가지였습니다.